이번 시간은 402페이지 배수 및 통기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배수설비 쪽하고 배수가 잘 되고 봉수보호나 배수의 원활 목적으로 공기를 공급해주는 설비인 통기설비 이 두 파트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먼저 배수설비에서 배수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오수, 잡배수, 우수, 특수배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오수는 수세식 대변기나 소변기, 오물, 싱크, 비대 이런 데서 사람을 통해서 나온 물이 오수고요 그리고 잡배수는 구정물이라고 표현하죠? 생활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명기라든지 욕족, 싱크대 이런 데서 나온 물이 잡배수 또는 구정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실제 구정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우수는 빗물이죠 그리고 특수배수라는 것은 이런 수원이나 이런 방사능 같은 유독물질을 합류한 배수를 우리가 특수배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용 개수에 따라서 옥내하고 옥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내는 건물 내만 옥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외벽면에서 1m까지를 옥내로 보고 그 이외를 옥외로 본다 옥외배수를 택지배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건물 외벽에서 1m 짐에서 공공하수도까지를 옥외배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403페이지 보시면 박스의 중력배수하고 기계배수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중력배수하고 기계배수의 개념은 이거죠 물은 높은 곳에 낮은 것으로 그러겠죠 그러면 보통 아파트 배수 집수정이 공공하수도보다 높게 있을 때는 중력배수 하면 돼요 이게 이상적인 배수가 되겠죠 그런데 기계배수는 배수 집수정이 공공하수도가 낮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하층이 있게 되면 배수 집수정이 개념이 밑에 있으면 공공하수도로 포올리게 되겠죠 공공하수도로 포올리게 되면 이것을 기계배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계배수 그러면 쉽게 오수 펌프 가지고 포올리는 거예요 오배수 펌프 가지고 논클로크 펌프 등으로 포올리는 배수를 우리가 기계배수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3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간접배수 개념이 나와요 간접배수 자 간접배수는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간접배수라는 것은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직접 연결을 하지 않고 별도의 자 우리가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니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방식이나 물받이 공간을 두는 거예요 공간을 두어서 우리가 배수하는 방식 아니면 별도의 토수구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접배수다 보시면 별도의 토수구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거 바깥으로 호수를 빼잖아요 별도의 토수구를 두는 거 아니면 공간을 두었다가 배수하는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배수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접배수관이 필요한 거 많이 나오죠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간접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것을 간접배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측면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404페이지 보시면 배수관의 구배가 개념이 나와요 자 배수관의 구배는 배수관의 뭘 두는 거다? 경사죠? 경사 기울기 두는 걸 구배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404페이지 보면 설계기준과 시방서 기준이 약간 틀려요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틀리죠? 설계기준 그래서 간지름 dn 이라는 것은 mm 광경을 나타낼 때 dn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5페이지 시방서에서 mm 간지름을 mm로 해놨죠? 그래서 약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구배도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막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문제가 되죠? 어떤 거 하나로 내면 그래서 아마 못 낼 거예요 제가 일부러 두 개 다 갖다 놨어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럼 여기에서 알아둘 건 이거죠? 자 그래서 50분의 1이다 이런 치수 나오죠? 50분의 1 기울기로 경사 두는 거예요 경사 두는 거예요 이것을 9배 기울기 경사입니다 그러면 분모 수치가 커질수록 경사는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모 수치가 작아질수록 우리가 경사가 가파라지는 거죠 분모 수치가 작아지면 그래서 강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간지름이죠 간지름을 강경 또는 구경 이렇게 쓰는 분도 간혹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경하고 이 9배의 이 경사의 개념은 기울기는 명심해 둘 것이 두 개는 반별의 관계예요 자 강경이 적을수록 막히기 쉽죠? 그래서 강경이 커지면 9배는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자 강경이 이제 적어지면 막히기 쉽죠? 9배는 경사를 많이 둬야 된다는 개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두 개가 틀려요 기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시방서 기준을 좀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 배수 설비 쪽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시방서 기준 가지고 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나 나는 그래도 외워야 되겠다 9배를 하면 시방서 기준을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보시면 일반 배수 배관 설계에 대해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일반 배수관의 설계에서 기억하실 건 2번 고온 배수는 45도씨 미만으로 냉각한 후에 배수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언제 냉각시켜서 배수합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국수 삶은 물과 딱 부어야 되죠 달걀 삶았습니다 부어야지 뭐 내려가야지 뭐 방법이 있나 자 그리고 3번에 배수관은 수직감 및 수평감 모두 배수 흐름 방향으로 간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기구의 배수관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간경이 자꾸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배수수평가지간인 지간이 있어요 지간이 있고 그리고 배수수직간을 타고 내려가겠죠 배수수직간 그 다음에 이제 배수수평주간 수평주간입니다 그러면 이리 갈수록 간경이 계속 커져야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간경은 커져야 돼요 간경은 커져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간경은 계속 커져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점 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6번에 보시면 나오죠 배수지간에 지간은 가지배간을 우리가 지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대 이내 예각으로 하고 수평결기로 합류시켜야 돼요 접속시일 때 왜 그런가 하면 90도 직각으로 하면 T나 이런 걸 쓴다는 거거든 그러면 45대 이내 예각으로 한다는 것은 Y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9번하고 연계시켜서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배수수평주간 또는 지간에 T형염세나 ST형염세 이런 거 크로스염세 사용하지 않는다 나오죠 그래서 9번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6번하고 9번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T나 이 크로스 써면 안 된다는 거예요 T나 크로스는 직각으로 접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Y를 사용해야 되죠 Y를 써야지만 보통 예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Y를 사용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특히 9번은 잘 알아 두십시오 그리고 8번에 배수간에 이중 트랩 사용하면 안 돼요 트랩을 이중으로 틀으면 배수 흐름을 제외하죠 그러면 막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트랩은 사용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3번 개념하고 바로 8번만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봐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10번에 배수계통 배관 중간에는 유년이나 간폴렌즈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얘들은 그리고 11번에 우수수직간에 배수간을 연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보시면 트랩의 설치 목적이 나와요 트랩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세명기 아래 406페이지 그림에 보시는 이 트랩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것이 P트랩이죠 세명기 아래에 붙여진 것이 P트랩이에요 그러면 트랩의 설치 목적하고 통기관 설치 목적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트랩의 설치 목적은 배수간 속의 악취라든지 배수간 속의 악취라든지 악취라든지 유독가스 악취라든지 유독가스 벌레 등의 실내 침투 방지죠 실내 침투 방지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냄새가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아파트에 주방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분명히 내가 봉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 내부에 주방에 음식물들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연결한 게 플라시티 주름감 가지고 많이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주방에서는 싱크대에서는 드럼 트랩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기 세정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그게 썩고 있는 냄새예요 그래서 한 번씩 청소해 줘야 됩니다 드럼 트랩 쪽은 그래서 거기에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수간 속에 악취라든지 유독가스 벌레 심투 방지 목적이고 그런데 이 통기관 통기관의 설치 목적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가 봉수보나 배수 흐름 원할 목적이에요 배수 흐름의 원할 목적이에요 원할 이걸 목적으로 이 통기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406페이지 그림에다 보다시피 이것이 바로 알파벳 P처럼 생겨서 P 트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물이 여기에 차 있죠 여기 봉수가 이렇게 차 여기 안에 이제 고인물 트랩 내부에 고인물이 이 봉수예요 이 안에 차인물이 봉수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언덕 디퍼라고 하죠 여기를 여기를 디퍼라고 해요 아 왜요 언덕이니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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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이 디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봉수 깊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봉수 깊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봉수 깊이다 그래서 이제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 이 사이가 기본이에요 여기 최소고 최대가 100mm 사이에서 해야 돼요 cm 하면 안 돼요 100cm 되면 1m 해요 애들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봉수 깊이예요 이 봉수 깊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P 트랩 개념이 된다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 봉수 깊이는 이제 세정 능력에 따라서 기구마다 봉수 깊이가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봉수 깊이가 너무 얕게 되면 봉수가 잘 파괴돼요 그리고 봉수 깊이가 100mm 보다 깊으면 봉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수의 흐름이 통수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나중에 잘 안 내려가요 그러면 막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깊이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이 이 사이로 하면 돼요 구경은 관계없어요 강경은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50에서 100mm 사이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06페이지 2번에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구비 조건은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쉽게 봉수가 파괴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구조는 간단해야 돼요 2번하고 5번이 중요합니다 2번과 5번이 그래서 구조는 간단하면서 자기 세종작용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세종작용이 없으면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변기나 이런 데는 청소 별도로 필요 없잖아요 내려가잖아 자체 배수 자체 유수로 배수를 세정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정면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의 가동부분이 조립제나 또는 칸막이에서 봉수가 형성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가동부분이 조립제나 칸막이에 됐을 때 조립제나 칸막이가 안 움직이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조립제나 이런 칸막이들이 안 움직이면요 물은 이미 보통으로 내려오는데 안 열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형성되는 구조가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미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 트랩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중 트랩하면 좋을 거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제가 나오죠 종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트랩의 종류는 생긴 형상에 따라서 S 트랩 해놔죠 그럼 S 트랩은 대변기 소변기 쪽에 사용을 합니다 대변기나 소변기 쪽에 S 트랩을 사용합니다 그럼 S 트랩이 사실 가장 배수가 잘 돼요 S 트랩이 그리고 P 트랩 자 P 트랩은 세명기 쪽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세명기 쪽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U 트랩 U 트랩은 보통 가옥 트랩 메인 트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옥 트랩 또는 메인 트랩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가옥 배수관에 설치를 합니다 가옥 배수관에 설치를 해 가지고 공공 하수 가스가 건물 내로 가옥으로 들어온 걸 방지하는 것이 바로 U 트랩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드럼 트랩은 우리가 드럼통처럼 생겼다고 해서 드럼 트랩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방에 싱크 싱크대에 우리가 개수대라고도 하죠 이 기술 진행이 드럼 트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방에 싱크에 망을 딱 들으시면 둥그렇게 있죠 그것이 바로 드럼 드럼통처럼 생겼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벨트랩 벨트랩은 바닥용으로 사용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설계 기준상 금지되어 있어요 벨트랩은 그래서 이제 벨트랩은 욕실 바닥 같은 데 썼던 거에요 욕실 바닥 같은 데 썼던 건데 설계 기준상 금지되어 있어요 얘는 설계 기준에서는 금지트랩입니다 금지트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직기는 뭐 시방서상은 포직기라고 합니다 포직기 포직기라고 돼요 자 그럼 얘는 트랩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유해물질 이물질 같은 유해물질 분리 제거 기능을 추가한 것이 저직기에요 그럼 이 저직기는 그 기능에 따라서 가는 거에요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다 그러면 그리스 트랩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 저직기라고 해도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리스는 이런 호텔 같은 데 있죠 호텔이나 이런 학교 같은 데 식당이죠 그래서 이 호텔 주방이나 학교 식당 같은 데 학교 식당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엄청난 요리 해야 되잖아요 요새 학교도 급식해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데 우리가 그리스 트랩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08페이지 보면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개념이 나와요 자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은 자주 냈던 거죠 봉수 파괴 원인은 그래서 봉수 파괴 원인은 제일 먼저 자기 사이펀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인 사이펀 작용 흡출 작용 또는 우리가 흡입 작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분출 토출 작용 모세관 현상 그리고 증발 그리고 운동의 간성 작용에서 여섯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섯 가지 그러면 먼저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여섯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자기 사이펀 작용 자기 사이펀 작용이라는 것은 사이펀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죠 일시의 다량의 물을 배수하면 만수 상태로 그대로 파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호수 격에 물 쪽 빨아내면 넘어오는 거 있죠 그게 자기 사이펀 작용이에요 아니면 옛날에 이렇게 막 자서 기름 넣는 거 그런 게 자기 사이펀 작용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의 다량의 물을 배수할 때 만수 상태로 할 때 파괴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의 다량의 물을 배수해 가지고 만수 상태로 흐를 때 파괴되는 거예요 꽉 차서 만수 상태로 흐를 때 파괴되는 현상이 자기 사이펀 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꽉 차서 흐르면 우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이거 있죠 기름 넣었던 거 여기 자기 사이펀 여기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기름 넣으셨죠 이렇게 되면 여기 뚜껑이 있어서 여기 뚜껑을 열어면요 공기 공급돼서 쫙 양쪽 분리됩니다 계속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막 자서 놓으면 저절로 넘어가죠 자기 사이펀 작용 이용해서 그런데 계속 잦은 분들 많죠 안 해도 넘어 가는데 일정 첨에만 넘게 놓으면요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사이펀 작용을 그래서 이제 방지 대책은 공기를 공급해 주면 돼요 여기 이제 여러 공기 공급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통기관을 설치해서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통기관 이것이 방지 대책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인 사이펀 작용 자 유인 사이펀 작용은 우리가 이제 종합 같이 분출 작용 한 번 냈었죠 유인 사이펀 작용 뭐 유도라고 쓰는 분도 있는데 유도 잘 안 써요 유도는 유인 사이펀 작용 또는 아니면 유도라고 쓸 수도 있는데 흡출 작용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 자 이거는 수직관 가까이 설치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직관 가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트랩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랩이 너무 가까이 이렇게 배치돼서 수직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직관이 배수 수직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수직관 가까이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물이 여기 있었거든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고여있었는데 트랩이 자 여기에서 위에서 물을 확 내리고 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시적 또는 순간적 이렇게 쓰겠죠 순간적으로 이 진공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진공상태 그래서 이 진공상태를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이걸 뭐 감압이나 또는 부압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진공상태에서 이게 빨려들어가는 이 물이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하고 같습니다 자 여러분 차가 확 지나가면 주변에 뭡니까 낙엽이 싹 빨려들어 가죠 그것처럼 이것이 유인상 흡출 흡인작용 수직간 가까이에 배치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3번에 분출작용이죠 이 분출 자 분출작용 또는 토출작용이라고도 하고 이걸 역사이펀 역사이펀 작용이라고 돼 역사이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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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에서 자 이겁니다 이게 하청 하류기구예요 이 상태가 하청이 되어있어 저청이 하류 하류기구라는 것은 수직간에 가까이 설치되면 하류기구라고 해요 쉽게 수직간에서 가까이 설치된 것은 하류기구 수직간에서 멀리 설치된 것은 상류기구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저청이 하청이고 상청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가 어 하류기구 하면서 하청이에요 예 하 하청이면서 하류기구 쪽에서 얘는 분출토출은 하청 하류기구 하류 또는 하청기구라고 이 기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위에서 내르잖아요 내류니까 공기가 압축되죠 피스톤작용에서 이 실내로 물을 오바이트하는 현상이에요 실내로 풀어내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분출토출 그래서 얘는 거기 해놨죠 어 피스톤작용 이렇게 해서 하류하청기구에 자 봉수가 공기압축해서 실내로 풀어내는 작용이에요 이것이 분출토출이고 그래서 이것도 수직감 가까이 있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 명심해 둘 것은 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류하청기구에서 피스톤작용에서 공기압축에 의해서 이 봉수를 실내쪽으로 풀어내는 것이 분출토출이고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잘 정리하시고 그러면 자 이 둘 다 이거죠 이거는 압축에서 생긴 거고 얘는 진공상태 그러면 여기 통기관 설치하면 되겠죠 공기가 먼저 빨리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지대책 이 방지대책은 다 똑같은 거예요 통기관 사이펀작용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통기관 가지고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모세관작용 나오죠 자 모세관작용이란 것은 여기 머리카락이 껴있는 거예요 실조각 천조각이 껴있으면 이거 타고 넘어가요 자 모세관작용을 잘 모르시면 컵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냥 휴지 하나만 걸쳐놔도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바로 모세관작용이에요 모세관작용은 머리카락이나 실천조각을 제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발은 위생기구를 오랫동안 사용을 안해서 물이 정발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원래 이론상은 기름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키면 기름 위에 뜨잖아요 그러면 물은 정발 안 되겠죠 그게 방지대책이지만 실제 이게 화장실 문만 잘 닫고 여행 다녀오면 됩니다 문 열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정발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두시고 그다음에 운동량의 간성작용은 이거에서 생기는 거예요 쉽게 자 이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어떻게 연장해서 옥상에다 개구를 해요 그러면 바람이 불게 되면 강풍이 막 불면 배수 수직관의 압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요 그럴 때 여기서 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내리니까요 내려가는 그 뭐다 간성에 의해서 압력 편착에서 그대로 따라 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가 대변기에요 이 방지 대책이 운동행 간성작용이 격자 석세라 해도 되고 석은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격자 석세 격자세 이거 격자로 된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자 이것이 여러분들 세명기 이런 데는 설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변기 이걸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대변기 이것을 그걸 재놓으면 병 걸어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어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어느 날 자기가 변기에 물을 내렸는데 어느 날 봉수가 이렇게 적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봉수가 이렇게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적게 적게 있는 경우 있죠 이게 봉수 파괴된 거예요 운동행 간성작용 그래서 방지 대책은 이 격자 석세를 갖다가 설치해 주면 되는데 대변기는 격자 석세를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기는 운동행 간성작용에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심해 둘 것은 이 운동행 간성작용에 인한 파괴되는 것은 통기관 간지로 방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자 통기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